그래서 한별이 복하 1에 10이네요 한별이 파일을 열어볼까 기우한별 짜잔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JET J-E-T R-E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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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름 나왔네 HEN R-E-T R-E-T 그 친구 이름이 HEN이라면서요 잘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PEP T-E-T P-E-T R-E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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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-E-A-T R-E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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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R-E-T R-E-T R-E-T 왜죠? 이, 에, 어 중에서 N, N, N을 다 모아놨죠 오케이, 마라기, 쓰기, 쓰기 시험도 다 맞았고 오케이, 자 근데 애완동물을 애완동물 아니겠지, 알겠습니까? 이거는 잘못 쓸거야, 이렇게 써야돼 오케이, 잘했습니다 오케이, 한별이, 마라기, 쓰기 100점 오케이, 오케이 아, 아, 아 오, 이게 응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